푸키즈 랩 메이킹을 포함한 작사와 작곡에도 눈한 능력자이다. 마이클 잭슨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으며 RBW에 들어오기 전 SM, JYP, A큐브, YG에서 연습생을 했었다. YG에서 나오고 난 후 사운드 클라우드에 작업물을 올리던 중 RBW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원어스의 든든한 맛형으로 조용히 뒤에서 동생들을 챙기며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MBTI는 엔프제이 본인 피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도전적인 사람이라 틀에 갇혀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 모자, 자켓, 신발 등 직접 커스텀을 하기도 하고 그림 실력이 좋아 대비 앨범 자켓 표제를 직접 그리기도 했다. 피규어 수집을 좋아하며 마블 히어로를 좋아해 21살 때 한국인 최초로 마블 영화 히어로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서호 공명은 이서호 현재 팀에서 메인 목걸을 맡고 있지만 웹과 춤 모두 잘해 올라운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능을 3번이나 쳤고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노래를 하고 싶어 진학을 포기했다. 이후 JYP 공채 12기로 골든차일드 배승민과 같은 팀으로 경연을 쓰며 RBW에 입사한 뒤 프로듀스 101, 믹스나인 등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4차원의 엉뚱한 성격이며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어서 그런지 남을 웃기는 것을 좋아하며 장난기가 많고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 항상 웃고 있지만 1춤을 잘 날리는 성격 탓에 해맑은 팩트 통역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특히 디지몬 시리즈를 정말 좋아한다. 디지몬 OST 특집 분앱을 했을 정도 슬칸 개그리 페페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서 모든 스케줄에 페페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싸인이 독특한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는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해서 영감을 받아 언제나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2도 목명은 김건하 메인 래퍼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으며 굵고 낮은 저음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게다가 작곡 작사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2017년 판타스틱 듀오 시즌2에 참여해 경영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며 로엔과 YG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다. 아이돌 꿈을 포기하려던 시점에 YG에서 함께 연습했던 영조의 권유로 RBW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데뷔조에 합류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쇠 보이지만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이 많다고 한다. 정말 반전 매력의 소유자인데 그도 그럴게 아이들을 좋아해 정시로 유학 교육과에 진학을 했다. 상당한 기계치이며 갤럭시를 사용하지만 삼성페이를 알지 못한다. 휴대폰 번호도 거의 저장하지 않아 친동생 번호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거니 본명 이거니 토끼같은 외모의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아하고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다.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RBW 오디션을 보았는데 오디션 당시 노래 10분 악춤 1분을 선보이고 수다를 30분 떨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합격 이유는 키가 커서 아무튼 RBW에 입사한지 4일만에 프로듀스 온원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근한 이미지로 얼굴을 알렸다. 삼성회장과 이름이 똑같지만 아이폰을 사용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MBTI는 램프피로 MBTI를 굉장히 좋아하며 팀에서 입을 막고 있다고 소개할 정도로 멘트를 잘하고 진행을 잘한다. 감수성이 풍부한데 푸듀 출연 당시에도 1,3 매화 동안 눈물을 보였으며 데뷔 콘서트, 컴백 쇼케이스 등 눈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눈물을 보이고 난다. 음식의 진심이다. 특히 V앱에서 소개한 친구의 하이디라오 비법 소스 레시피가 화제가 되었는데 일명 호거 왕자 소스, 건이 소스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후기가 올라와 면동점과 홍대점의 레시피가 실제로 걸리기도 했고 직원들이 직접 제조를 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권이 왕자, 아이돌 게이 백종원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대민 VIP 등급을 꾸준히 유지 중이며 권이의 음식 철학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 환웅, 목명은 요한웅 메인 댄서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으며 유연하면서 화려한 춤선과 곡에 맞는 표정 연기가 특징이다. 서공예에서 배운 덕분인지 안무 창작 능력이 뛰어나며 가자부터는 타이틀곡에 직접 창작한 안무를 넣고 있다. 비를 보며 가수를 꿈꿨으며 서공예 무용가 실기 수석으로 유명하다. 재학 당시 실기고사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한다. RBW 입사 전 플레디스 오디션에 합격해 틀 때 남아 세븐틴 멤버들과 연습을 했었다고 한다. RBW에서는 3년 동안 연습생 기간을 가졌고 프로듀스 101의 권이 서호와 함께 출연하여 얼굴을 알렸다. MBTI는 이 팀으로 막내 라인이지만 이러십이 뛰어나다. 평소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하는 명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승부욕이 많아 무대를 준비할 때 보컬리티로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잠꾸러기인데 집에서 자다가 문을 잠그고 자서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지 못해 119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집에서 박통이 터져도 깨지 않았다고 한다. 시온 본명은 손동주 서브 보컬을 맡고 있으며 차분하고 낮은 톤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 원이 동명의 성둥이 동생이며 지학사 독서 올간지 구교 독서 평설의 표지 모델을 맡은 적이 있다. 연극영화가 대학 입학 날짜와 회사 입사 날짜가 겹쳤지만 회사를 선택하여 RBW의 입사와 데뷔했다. 숙소에서 잔소리도 하고 형들을 챙기는 등 막내 온 탑의 정석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멤버들 중 애교가 가장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팬 사랑이 엄청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멤버이다. 디즈니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며 그 중 최애는 미키마우스 다섯 살 때는 꾸미 공주님이었다고 한다. 디즈니 공주님 중에서는 배를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할로윈에 디즈니 캐릭터 분자가 자주 한다. 친구들이나 멤버들 이름을 종종 까먹는데 브이앱도 중 한우의 이름을 까먹어서 저 사람 이름 모혁지라고 말한 적도 있다. 오늘 쿠키가 입덕한 아이돌은 워너스였는데요. 멤버 대부분이 보컬과 춤, 프로듀싱까지 다재가능한 올라운더이며 개개인의 성격도 정말 다양해 입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매번 다양한 컨셉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본인들만의 입지를 꾸준히 잘 다지고 있는 지구도 워너스가 앞으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쿠키즈의 다른 컨텐츠들에서 더 재미있는 워너스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오늘의 일기 끝 오늘의 일기 끝